만나교회의 전 부서를 위한 특별사항 새로운 2020년,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시작하셨나요? 변화에서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1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만나교회 전 부서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가 다니엘홀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는 시간에 만나교회의 모든 봉사자와 송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무공동체 헌신예배 및 리더교육이 1월 8일 수요일 시훈성전에서 있습니다.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을 모시고 오전에는 나무헌신수요공감예배, 오후에는 나무리더를 위한 영성훈련의 시간이 될 텐데요. 송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2020년도 1학기 만나 장학생 모집이 1월 19일로 마감됩니다. 2019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진행 중입니다.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 생각 1, 2월 5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고수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층 로비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부스입니다. 2020년 만나교회는 디시전, 결단을 꿈꾸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na ận inspira 소식 2 2 1 2 2 감사합니다.